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3월 4월 돼지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양력 3월 4월 돼지띠 여러분들 1월달 2월달에 제가 풍족한 먹잇감에 열심히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게으름 피우지 않고 좋은 결과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늘도령도 지금 이제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와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눈에 감사함을 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거라 생각했던 일들이 때때마다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올 때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데이띠 여러분들도 3월달 4월달에는 조금 내가 열심히 뛰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나 사료가 됩니다. 사실상 중반기부터 내가 열심히 레이스를 해야 되는 운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 3월달 4월달에 조금 다이어트를 체중 감량을 잘 해놓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그런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건강적인 부분 컨디션적인 부분 누수가 없도록 잘 잡아 나가야지만 이 인연수 이런 것도 높아지고요. 여기다 연애운 이성운 상대방 사랑으로 덕을 볼 수 있는 많이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제 재물적인 부분이라든지 취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바깥에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딘 타임이나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0살이 되는 의뢰생 디제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그래도 일사가 무탈하다. 만사가 형통하다. 라고 진행을 하시고요. 자 4월달에는 이런 문기들이 오 조금 이제 아 내가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네요. 그래도 요때는 부지런히 준비한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타이밍이라 사료가 됩니다. 사실상 작년에 이제 고생을 하셨던 우리 대입지 여러분들 많죠? 1월달, 2월달 조금 아쉬웠다 하겠지만 그래서 3월달, 4월달에는 내가 준비되었던 일들 기반을 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매출이 올라간다거나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내가 성급한 부분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까이 보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멀리 보고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된다. 내가 운기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눈 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면 에너지를 다 다 손실해가지고 추후에 일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소탐 대신하지 마시고 좋은 운기가 왔다 하지만 에너지를 잘 비축하셔서 마라톤을 뛴다 생각하시고 이 운기를 연말까지 잘 지속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의뢰생 30살 돼지띠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2살이 되는 개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어우 일상 형평하다.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아. 오방기가 잘 나와. 자 3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어우 만사 되길 만사가 되길 합니다. 특히나 이때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큰 재물과 명예의 파도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재물이라든지 명예의 웅기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는 뭐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니까 좋지만 이것을 써가지고 내가 치워가지고 그쵸? 100만원 들어왔다가 200만원이 나갈 수가 있고 감투를 썼다가 감투를 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 가유불급이라 생각을 하시고 적절하게 나의 그릇에 맞는 재물과 명예의 웅기를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 꼭 탈이 납니다. 적당하게 특히나 좀 투명하게 가야 돼요. 편법적인 부분 불법적인 부분으로 내가 손을 뻗치는 부분 있다면은 반드시 높은 확률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진행을 하셔야 무탈하실 거라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좋은 운기 잘 누리시고 별 탈 없이 잘 지나가시기를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세 번째로 말씀드린 띠 는요. 올해 54살이 되는 신의 생일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3월다면 어떨까요? 짠! 오! 야! 디지트 여러분들 내가 조금 다이어트 해야 된다 했던 것 같은데 5반기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4월 때는 어떨까요? 야! 아하! 그래도 조금 페이스 조절을 하겠지만 이 정도 5반기면 굉장히 무탈합니다. 일상적인 흐름에서 좋은 페이스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운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3월달 4월달에는 조금 고생 아닌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고생도 할 수가 있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진감례라고 한 것처럼 고생했던 일들이 달콤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시니까 3월달에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4월달에는 좋은 운기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때는 인덕의 덕망이 높으니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인심을 야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소식 전하면서 맨입으로 하시는 분들 사촌이 땅을 사면 대가 아픕니다. 잘 유의해서 무탈이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66살이 되는 기회생 들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실험과 고난이 드는 부분이다. 음 이게 문서의 운이 일단은 갈등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방기에 이렇게 나왔지 않나 싶어요. 갈등이 되는 문서, 계약, 사인, 관제, 구설 뭐 그런 것들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일사가 나한테 유리하게 흘러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우리가 뭔가 간절을 끼거나 경찰서 가거나 법원에 가는 때는 좋은 마음으로 가지 못하죠. 내가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에서 간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행히도 나한테 유리하게 된다 하시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건강적인 부분에 누수만 없도록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부딪친다거나 넘어진다거나 깨진다거나 약간 타박상이나 피가 조금 날 수도 있으니까 상처 같은 것들 좀 조심하게 무탈이 잘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립띠 여러분들 웅기들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웅기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았나 5반기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웅기일 때 잘 참고하시면 중반기일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시야를 넓게 바라만 보신다면 2024년 갑진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